일찐 한테 옛날에 바나나 껍질로 싸대기 맞고 그랬어 멸치도 아니고 멸치가 엄청 작은 애기같은거 실치! 형 실치 수준이었어 되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악에 받쳐 사시는 분 많지 않아요? 일찐 한테 리벤지 했냐고요? 아 리벤지 했죠? 근데 간접적으로 했어 봐봐 니가 나 괴롭혔어 유식 이렇게 해봐 꿈냐? 꿈냐 해봐 꿈냐? 꿈냐? 아니 바나나 향 난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한국 와서 얘가 술자리에 왔어요 아 옛날 일인데 그렇지? 착하더라고요 술 취한 김에 술 먹은 김에 이랬어요 야 기억나 너 옛날에 나 괴롭혔잖아 그랬더니 얘가 기겁을 하면서 뭔 소리야? 기억이 안나? 이러면서 회피했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옛날에는 진짜 일찐들이 무서웠었어요 말 그대로 나도 운동 안했었고 무섭지 아 이제 강의를 다시 시작할 건데 강의를 시작하기 때 주제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일단 물어볼 거예요 어떤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 공지 올려서 댓글이나 뭐 이렇게 한 거 보면서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거 그럴 수 있는데 할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여성들을 위한 강의 좀 많이 할 거예요 여성 팬이 너무 없다 좀 살리자 요가 배우기 위해서 좀 인스타나 이렇게 해서 요가 좀 하시는 선생님들 섭외해 가지고 얘기도 들어보고 같이 운동해보는 좀 여성들을 위한 좀 영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아 근데 진짜 여성 강의 좀 해야돼 아 올 수 있어 아니 올 수 있어 아 올 수 있어 그만하세요 못 오면 안 해 여성도 팬이 있어야지 나도 어느 정도 좀 여성 팬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운동한 거는 아 근데 제발 제 사진 써도 돼요 여러분들 내 팬들은 써도 돼 괜찮은 사진 좀 써라 제발 헬스장에서 언더아머 입고 좌극 다치길래 스트레이트 한방 콩타 죄송하지만 불법자 단속하실 수 있는 분도 최대 3대 600이 넘으셔야 되는데 600이 넘으세요 그니까 같은 불법자로 체류 그거 통용되거든요 단속하실 단속반이 있어 따로 네 3대 600이 일단 넘어야 돼 너 성대모사 하는 거 있냐 저요? 응 아니요 아이 성대모사 하나는 할 줄 알아야지 축구 선수가 하나 해줄게 네 액션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너 누구 성대모사인가요?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진짜 근데 성대모사 자랑가 있어 형 성대모사 있었어 옛날에 옛날에 성대모사 한 거 모르지 어이가 없네 똑같아 똑같아 황당하잖아 지금 내 기분이 그래 비싸다 어이가 없네 오오 긴장합니다 긴장합니다 너 이거 알아 자녹거리 자녹사 알아? 아니 말초거리 자녹사 알아? 긴장하러 따라와 발로 주먹 야 좋았어 이런 돼지새끼 아 돼지가미 조교하자 이런 멍청한 녀석 개세끼야 이거 형 목소리에요? 형 성대 똑같지 야 얘 진짜 놀랬어 야 형 목소리야 진짜 놀랬지 형 성대 진짜야 이거 형 목소리야 개세끼야 와 이거 진짜 똑같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형 옛날에 안 한 거 없지 아프리카 때는 저런 거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때는 저런 거 많이 썼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파